만수대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3일 순관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항의대 불길 속에서 혁명적 농민조직의 역사적 불의를 마련해주시고 혁명발전에 매시기 매단계마다 농업근로자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절세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